한강이다 한강이네요 영어 하려고요 제로 안녕하세요 보도부의 오늘 뭐해 오늘은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안강공원으로 가볼건데요 오늘의 게스트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세요 오늘 기분이 어떤지 좋네요 재밌네요 오늘 가서 뭐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고 싶은데 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자전거 좋은데 오늘 날씨가 또 아주 꿉꿉하고 피크닉 가기 딱 좋은 날씨가 되갖고 재밌게 그래도 놀다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촬영 모조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가서 한강라면을 또 그러면 일단 준비물을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특대 은박독자리 비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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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한강에서 라면 끓여먹는 것 같아요 로마 제일 유명한 대구에서 먹어봤어요 대구에서 먹어봤어요 대구에서 뭘 먹죠? 그렇네요 대구에 한강이 없거든요 대구에 한강 없죠 결국 Kinder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인하루역에 이제 한강으로 가봅시다 야 뭐 몇 장을 받는거야 심투가 아주 안정하냐 나 싱크러우네 드디어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여의도고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재밌게 놀아볼까요 왜 아무튼 반응이 없어요 허어얅 우와 바다 한강이다 우와 꼭 이렇게 놀러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사진만 찍는 사람 꼭 있다 샤하니가 좋아할 랜덤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0,0,2 0,0,0 0,0,3 여기서 한 명만 살아 0,0,1 한강이니까 또 난 얘가 안 먹고 싶어 얘가 귀요미 저는 귀요미 과외 대학 중인 용창이라고 합니다 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국제통상학과의 대학 중인 1학번 귀요미입니다 과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옆에 과일이름 대기 나는 딸기 나는 바나나 나는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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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하나 셋 바나나 바나나 사과 둘 사과없어 와 위에 deveме 흔들어도 되는거야? 숙 이제 돌리는 걸 얘기하면서 돌려 보자 부담이 되니까 너가 사야 민정이가 사는 거 전 이미 많이 사서 오? 그럼? 그럼 네가 사 어 짓뿐 해놓은 거 아니야? 왜 내가 사야 돼? 어 많이 사줘야지 왜 내가 많이 사줘야 돼? 치킨은 누가 살까 그러면? 셋이서 치킨빵 하자 그럼 뭐? 제로! 뭐야? 이겼으니까 기분 좋겠다 그래 사자 이 사람이 되면 되겠다 아니지 일중에 해야지 고마웠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약속이 다르잖아 원래 냉정한 거야 한 방에 딱 정해졌잖아 아 진짜 너 그럴 거야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난 잘 모르겠어 오오 다른 건데요 치킨 왔고요 이거 보면 뭐죠? 그럼 감자튀김 먼저 감자튀김 우리 자취우리 연구소 이태현 박사님 아니십니까? 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입 하세요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예예예 우와 와우 진짜 밖에서 먹으니까 몇편 도넛이 있다가 몇편 도넛이 있다가 소금을 주세요 섞어주세요 널 뭘 섞어줘 지금 섞고 계시네요 또 이게 또 연인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치즈스틱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찍어줄게 대박 야 너 많이 신났다 야 너 많이 신났다 야 너 많이 신났다 보도부의 오늘 뭐해 오늘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알찬 하루를 보낸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못 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강 나들이 오니까 새롭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어색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오늘 재밌는 하루 보내고 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제 가슴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숨어있던 열정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반 물 반이에요 사람이 진짜 많고 그렇죠 오늘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요? 어려운데 두마디 좋다 네 좋다 재밌었다 다음번 보도부의 오늘 뭐해도 기다려 다음번 보도부의 오늘 뭐해도 기다려 다음번 오늘 응 해 해 하나 둘 셋 다음번 보도부의 오늘 뭐해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야 이거 오늘 일당이 아주 이거 어? 짭짤 오늘 짭짤하게 많이 마셔진네 야 짭짤 왜 뭐 프레임 주지마 나한테 주지마 나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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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는데요 일수꾼 같아요 다시 봐들어야지 훅 너 DOT 모바